자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빨리 문법을 마무리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단어도 숙제를.. 아 단어.. 단어를 하셔야죠 보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테니까 자 여러분들을 저기 이제 고등어휘자율학습 클래스 제목은 이겁니다 여기 배치해 드릴 거에요 자 고등어휘자율학습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워드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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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에 40 단어씩 있구요 하루에 40 단어씩 반복해서 학습하라는 얘기죠 워드마스터 워드마스터 다 어휘 들이구요 고1 고1이라고 쓰여있는거 안되겠죠 고3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트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 세트도 선택하는거 이 단어가 맞냐 저 단어가 맞냐 라는 유형의 문제에서 헷갈리지않고 개두기위한 세트 그 다음 세트는 모고 모고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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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BS 수능특강 나눠서 200 단어씩 되어있으니까 한 30 단어씩 나눠서 익히셔도 되구요 그래서 저는 워드마스터 데이1부터해서 데이50까지 하루에 40 단어씩 반복해서 입학 전까지 학습하시면 꼭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휘가 마치 공기나 물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구요 꼭 필요한 것들 모아 놓은 워드마스터니까 여기 있는 것들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선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투브정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풀이인가요? 포커스2인가요? 페인 넘버 12 12쪽입니다 맞죠? 문제풀이 시작하면 되죠? 자 명사적 문법에서 두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는 없다 y투도 없다 그렇다면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자매 문법이 있죠 무슨 문법? 간접 의문으로 표현해야 된다 I don't know why I should do that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 I don't know why to do it 이 아니고 why I should do it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했습니까? 풀이까지? 그러면 다음 형용사적 문법 풀이할 차례인 것 같네요 이것도 했습니까? 부서적 문법은요? 오케이 부서적 문법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투 부정사라는 문법을 완벽하게 거의 100%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부서적 문법에선 우리가 한지가 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적이 있었던 의도였습니다 이 경우에만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할 수 있다 했었고요 감정의 원인도 이미 했었습니다 I'm glad to meet you 그 다음에 결과적 문법도 중일 때 했습니다 결과적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뻔한 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문법에서는 He grew up to be a lawyer 이런 식으로 자라서 변호사가 됐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뭐 뭐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The book 대표적인 형용사 수식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간단한 예문이 생겨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요 The book is easy to rea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바로 그 책은 어찌 어떻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에는 어찌 어떤을 만든다 그리고 형용사 수식에서 제가 뭐 하나 더 예문으로 추천드리는 건 I am ready to go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 수식입니다 I'm ready to go 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형용사적용법 아니 형용사 수식 에 관한 부사적용법 추천하는 이유는 I'm ready to go 를 해석만 의존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투고를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면 나는 거기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뭐 뭐 할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갈 시간 같은 경우에 It's time to go home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석상으로는 마치 형용사적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얘는 형용사적용법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eady 했듯이 준비된 이란 형용사이기 때문에 I'm ready to go 같은 경우에도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도사적용법이다 라고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라고 했어 판단의 근거 자 그러면 뭐 판단의 근거는 He must be 뭐 뭐 예문이 생각나면 제일 좋은 정리방법이라고 했고요 He must be stupid To do that 이런 거 했어 He must be stupid 그는 바보가 틀림없어 라고 판단을 내렸어 그 다음에 왜 그런 판단을 얘기했는지 He must be stupid to do that 했으니까 Why Is he stupi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to do that 으로 뒤에 붙어있는군요 이것도 Why 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must be stupid to say so to do tha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라는 거창한 이름은 묻었지만 결국 이건 Why 에 대한 대답이다 Why must he be stupid 라고 묻었었어요 왜 그는 멍청한 게 틀림없냐 To do that 그런 짓을 하다니 이런 거였습니다 The man must be rich to have that ca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에 뭐뭐 한다면 이었습니다 He would be delighted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한 거고 얘는 그러면 그는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거다 기뻐할 텐데 to see you 뭐 한다면 너를 본다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였냐 하면 Why would he be delight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했습니다 왜 그가 기뻐할까요 to see you 좋습니까 너를 보게 된다면 근데 이제 여기에 will이 아니고 would가 들어가는 걸 봐서 이게 뭐의 일부분이다 가정법의 일부분이라 가정법 그래서 if he saw you 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가정법에서 if he saw you 를 to see you 간단하게 표현했는 것이 뭐 조건 뭐 하게 된다면 볼 수 없는데 너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래서 만약에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고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조건이 아니고 가정법의 일부부다 라고 그때도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A 문제는 알맞은 형태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오케이 이 될거고 그렇다면 위에서 발표 봤던 A B C D E 중에서 E 까지였나 F 까지 F 까지 중에서 뭔지 살펴보면 되겠고 뭐 간단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떻다 운이 좋다 해놓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운이 좋다 그렇게도 좋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어 뭐 영어스럽게 해서 그러면 뭐 밴은 행복했었다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전부 why was happy why is she lucky y 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y 에 대한 대답이 조금 애매한 것은 확실히 애매한 건 결과적 용법밖에 없습니다 결과적 용법은 원래 엔드가 들어 있는 문장을 엔드도 없애주고 주어 동사도 없애는 대신에 to do로 처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 용법만 y 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y 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했다 좀 있다가 샌딩이 왔을 때 물론 의미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 샌딩이 온다고 해서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하면서 스탑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문장은 내가 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언제 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언제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잠깐 우체국 같은 곳에 들렀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why will you be very pleas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 why 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도 why 에 대한 대답이죠 3번도 계속해서 why did you stop why will you be very pleased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아 5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시험에서 시험을 망쳤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그렇죠 왜 열심히 공부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직 시험을 망쳤을 뿐이다 가 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각각 ABCDEF 중에서 뭔지 한번 볼까요 자 ABCDEF 이런 것보다는 1번은 감정의 원인인 것보다 아주 2번은 뭘 거 같아요 형용사 수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근모라고 볼 수도 있죠 I think she is lucky I think she is lucky 내가 의견 표현하는 거고 내 의견은 내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단근모 뭐 어쨌든 판단근모로 보든 형용사 수식으로 보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why is she lucky 그러니까 칼로 두고 쓸듯이 ABCDEF 중에 뭐에 속하냐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why is she lucky 두 가지를 보내고요 3번은 뭡니까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in order to send a letter 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감정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이라 하던 형용사 수식이라 하던 결국 같은 얘기고요 pleased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래서 결국 why 에 대한 대답이니까 봉사적으로 보냈고요 감정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결과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he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똑같은 표현이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but he failed the examination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법에서 and 였죠 보통 he grew up and he was a lawyer 이런 문장이었죠 흠 이런 문장을 어떤식으로 바꾸냐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 순간 얘가 있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얘가 to be 이렇게 되는게 결과적으로 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를 누르면 그리고 이거를 to be a lawyer 되는게 결과적으로 법이었는데 근데 only to do 하면 and 대신에 벗이 들어가는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열심히 공부한거 는 열심히 공부한 것과 열심히 머리에 띠를 부르고 땀을 뻘뻘리며 공부한 것과 시험을 시험을 망친 것은 벗이 들어갈만한 상황인거죠 그럴 때는 only to do 로 한다라는거 5번 앞으로 많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자 i stopped sending a letter on my way home 은 무슨 뜻이 되는겁니까 의미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표현은 가능하죠 그쵸 맨날 맨날 집에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내 그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sending a letter on my way home 은 안방 빌어봤자 이시고 그 말은 스탑의 무슨어란 말이다 목적어죠 하지만 스탑도 뒤에 있는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은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탑은 누구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enjoy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이때의 스탑은 held 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퀴즈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퀴즈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퀴즈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퀴즈랑 held 홀드 홀드의 과거형이죠 held 로 바꿔 쓸 수 있죠 여러분들 홀드의 뜻을 보통 잡다 붙들다라 뜻으로만 갖고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스탑 무빙의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동을 멈추다 됐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가면 그 미국이라 미국에는 교통표지판에 멈추세요 라는 걸 스탑이라고 없었죠 독일에 가면 멈추세요 라는 표지판으로 홀드를 씁니다 홀드는 독일어에서부터 온 영어고요 이동을 멈추다 란 뜻도 있습니다 붙들다 란 뜻도 있지만 다 그 다음에 칼제라라 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로 바보임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을 하면 이 바로 해보면 얘는 판단의 근거라고 할텐데 또 뭐 판단의 근거든 뭐든 간에 to do such a thing 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y must it be 아프 왜 그런 바보인게 틀림없니 봐봐 to do such a thing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해서 그녀는 자라서 훌륭한 건축가가 됐다는 표현은 그루업이겠죠 오케이 자 되었다 이러고 있죠 뭐 들어있는 느낌이냐 디드 들어있죠 또는 was not war의 느낌이죠 그러면 잘한 것도 언제 일이라야 된다 과거 일이라야 되겠죠 she grew up to be a great architect architect 같은 단어들 이제 만나볼 날이 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그 다음에 그루업 대신에 같은 말은 become an adult도 있다라는 거 become an adult도 grow up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럼 adult의 뜻은 뭐겠다 성인 어른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독일어는 단시간에 배우기엔 어렵다 라는 표현은 또 한 그리고 그루업은 그루업은 클리어는 에너스 뭐다 그루업은 그렇죠. 형용사 수식이죠. 똑같은 표현.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있냐면요. 이 표현을 할 때 To learn in a short time은 봉사적 용법이지만 얘를 명사적 용법으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한번 생각해 두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듣고 실망하셨으면 Oriented to hear the news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그렇죠. 감정의 본인이죠. My father. 어쨌든 감정 Disappointed, Difficult 그 위에 있는 Difficult 똑같죠. 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이제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해서 Why? 라고 묻는 거예요.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Why is German difficult? 그러면 그 뜻은 독일어가 왜 어렵냐가 될 거고 왜 어려운지 설명하는 부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 어렵다? To learn in a short time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에 Because를 사용해서 또 같은 표현도 가능하죠. 이게 얘를 드러내버리고 이 자리에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는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Because를 보고 무슨 절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배웠죠. 이유의 부사절 그러니까 이 녀석도 똑같이 투 부정사에서 영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형사는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여기 왔다라는 표현은 더 그렇죠? The detective came here to ask you some questions는 부사절이라고 법 중에서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투 부정사는 못하는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In order to ask you some questions. 그 다음에 James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슬플 거다. 라는 표현은 그렇죠? James would be sad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 그래서 얘는 뭐다? 감정의 원인이 아니고 과정법 과거를 고쳐놓은 거죠. 됐습니까? 과정법 과거를 투 부정사로 치환시켜놓은 거죠. 뭘 보고 우리가 그런 사인을 강력하게 받느냐 하면 얘를 보고 강력하게 받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투 미스터 브레이트 오프티뉴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고등학교 때 만날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opportunity라든지 됐습니까? architect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Germany is difficult to learn in a short time 같은 경우에 똑같은 얘기를 명사자국법의 투 부정사를 써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가능한가요? 이런 말이나 독일어는 짧은 시간에 배우기에는 어렵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German의 위치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James would be sad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 하고 같은 표현을 지금은 추구정사 9로 표현해놨죠 같은 의미 전달되는 걸 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James would be sad 그렇죠 할 수 있겠죠 James would be sad James는 슬플텐데 만약 그가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하지만 놓칠 리가 없다는 얘기고 슬퍼진이 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때의 에이프를 뭐라고 한다 조건 에이프고요 그래서 James는 슬퍼할 것이다 만약 그가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그가 투 미스 해도 됩니다 이때 조건의 투 부정사 라고 조건의 명사절이라고 배웠나요 조건의 형용사절이라고 배웠나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투 미스 그레이트 어퍼티니티는 내가 투 부정사에 부서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책을 읽기 위해 앉았다 시재가 뭔 거 같고 박은 거 같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면 누가다 실셋다운 그렇죠 그 뭐 한 권인 거 같겠죠 그리고 얘는 이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 Why did she sit down? 시 시 소리하고 시 소리 연단하는 게 힘드네 Why did she s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다 라는 표현의 시재는 자 해피 말고 D로 시작하는 단어 해주세요 I 그쵸 Delighted 다시군요 Thank you Okay 자 어 이 표현은 이렇게 하면 원어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아요 Meet은 처음 만나는 어떤 때 쓰는 단어고요 I'm delighted to see again 다시 만날 때는 다시 만날 때는 See 동사를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m glad to meet you 는 처음 만나는 사람 사이에 하는 동사입니다 Delighted 같은 단어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et에 대해서 내가 하나 할 얘기가 있는데 Meet의 뜻이 맨날 이제 여러분 만나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Meet의 뜻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요 이런 뜻으로 만나게 돼요 예전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The conditions of this factory with our demand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공장의 상태가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그런 거를 좋아 하겠죠 Meet의 다양한 단어들로 다양한 의미들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젠 표정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표정이 좀 보이네요 이제 표정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표정이네요 그렇죠 여전히 여전히 저 표정은 어떻다 뭐 이렇긴 합니다 여전히 그렇죠 이렇다니까 부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to to 용법 enough to do 용법 우리가 중1 중2때도 했었던 거 중2때는 안했지만 중2때 했었는데 뭔가 또 추가되는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출하기에는 너무 차가 너무 추운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출하기에는 너무 추운 이런 표현은 too cold to go 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too cold to go out 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가 외출하기에는 내가 외출하기에는 난 추위를 많이 타 내가 외출하기에는 너무 추워 이런 말도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it is too cold for me to go out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4 플러스 목적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를 많이 씁니다 2기 동사에 너무 뭐 해서 뭐 할 수 없다란 뜻으로 it is too cold for me to go out은 it is so cold that I can't go out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ok Alex was too sick to get asleep Alex는 너무 아팠다 뭐 하기에는 잠들기에는 get 뒤에 자 asleep의 뜻은 뭐다 잠든 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 형식의 어떤 구조입니다 get 대신에 be 라든지 fall 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to fall asleep fall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이 형식 문장으로 fall asleep 뭐 이렇게 하면 잠들다 이런 뜻으로 흔히 쓰입니다 get asleep 보다는 fall asleep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잠드는 게 어딘가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fall asleep 많이 쓰는 편이고 좀 이따가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어슬립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많이 생각 안 나가지고 뭐만 얘기했었냐면 이 친구만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alive하고 asleep은 같은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ex was so sick that he couldn't get asleep 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that에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that에 4번째 내지 5번째 정도 되는 순서로 배웠어요 보통 이제 제가 3번째 배운 death 권만드는 death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배우고 책의 교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교재는 쏘대꾸문 먼저 하고 관계사 death 하기도 하고 관계사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문제인데 4,5번째 운전할 때 배우 어떤 death이고 생략할 수 없고 나는 여기에 베리를 꼭 쓰고 싶어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어 하면 Alex was very sick So He couldn't get a sleep 이라든지 Because Alex was very sick He couldn't get a sleep 같은 거로 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이 문장하고 같은 의미의 문장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것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so를 설명할 때 뭐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어 중간에 이런 거 붙여가지고 so 아 쟤 먼저 성격 좋은 애부터 하자 very versus so so versus 그렇지 이 세 녀석을 선생님이 뭐 뭔가 좀 얘들은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뭔가 좀 문법적으로 좀 다르다 그랬어요 되게 고1 때 재작년쯤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enough to do는 뭐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한 이런 얘기 할 건데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한 어떤 의미의 덩어리는 warming up to swim 하면 되겠죠 it is warming up to swim in the pool 이런 식으로 수영장에서 수영할 만큼 충분히 따뜻해졌다 이런 표현으로써 마찬가지로써 누가 뭐뭐 하기에 할 때 마찬가지로 4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겠죠 it is warming up for me to swim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시제에 따라서 can이 올 수도 있고 can이 올 수도 있고 could가 올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an나 couldn't가 올 수 있겠다라는 거 다 다뤘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줄리는 충분히 키가 크죠 그래서 to reach the top shelf 자 이것도 따져보면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부정사에 뭐 이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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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형부 해보라 그러면 줄리가 어떻다 충분히 키가 크대죠 그래서 so she can reach the top shelf 를 붙여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키가 큰 것이 원이 돼서 충분히 키가 큰게 원이 돼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top shelf에 손이 닿을 수가 크기다 그래서 so so 그래서 death의 뜻이 우리가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so that 구문에서 so that 구문에서 그래서 줘 우리 그래서 란 단어 써 있는데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to 부정사에 부 이게 부사제공법으로써 결과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so that 구문이니까 to get a sleep 가입은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으로써 결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트의 원인은 어떻게 결과가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은호석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일단 은호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요 일단 춥다 겨울이 나가오니까 춥다라는 표현을 it is very cold 라고 할 수도 있고 it is a very cold day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very는 참 착한 녀석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so를 쓴 표현은 뭐밖에 안 된다 했더라 1위는 so cold 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search를 쓴 표현은 뭐밖에 안 된다 오케이 어순도 주의하라 했죠 search를 쓸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자 결국 여기에 있는 very very so search 하는 일은 전부 다 누구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cold 를 꾸며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리는 형용사만 있던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던 상관없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o는 조건이 필요해 야 so 너를 고용하고 싶다 내가 cold 꾸미고 싶어서 그럼 so가 조건을 하나 걸죠 나는 뭐가 없어야 됩니다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어야지만 내가 가서 해드릴게요 반대로 search 는 반대되는 조건이고 나는 내일 꾸미러 갈게요 대신 반드시 명사를 넣어줄지 그럼 내가 이 설명을 갑자기 왜 하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was a too difficult task for me to solve it 할까말까? 시험치면서 이제 시험 끝나고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The problem was a too difficult task for me to solve it 할까말까?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얘 뭐 대신 온 거야 지금. The problem이나 The test 대신 온 거죠. 지금 몇 개 문장이야 이 표현. 이게 도대체 무슨 재질로 두 개의 문장이 될라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이 또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랑 같은 표현이냐? 센터 네가 예상하는 답을 한 번 읽을까? No problem was so cp alt n i n cp ok 자 제가 의도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걸 의도한 게 아닙니다. 왜 의도한 게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얘를 생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얘는 테스트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더 이게 같은 문제예요. 이게 같은 문제예요. 무슨 구문도 존재한다? search that 구문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so that 구문에는 한 번도 명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that 앞부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he was so young that he couldn't go to school 이런 것만 했죠 그렇죠? 근데 명사가 있을 때는 so를 쓸 수가 없다며 그럴 때는 so that 구문에 파생된 문법인 search that 구문을 써야 됩니다 같은 문법인데 that 앞에 원인이 되는 부분에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걸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느냐 이렇게 해놓고 만든 문장이냐 틀린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설명했던 이 문법하고 이거 알고 있냐라는 거 플러스 투투용법을 투투용법을 so that can't couldn't로 바꿨을 수 있는가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이제는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어드 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이 로 시작하는 단어 동의어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타이어드 보다 얘를 더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낫 애니가 보이죠 낫 애니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낫 애니를 뭐로 바꿔 쓴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칸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다 칸이 칸소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칸이 칸이 시네마는 영국 영화에서 극장이란 뜻으로 미국 영화에서 극장 미국 영화에서 극장 미국 영화에서 극장은 시네마 대신에 피어럴 많이 쓰죠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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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있어야 되는지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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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동차 비싸서 살 수가 없고 나는 그를 믿을 정도로 어리석었고 이 딸기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고 이 커피 너무 뜨거워서 못 마시겠고 내 여동생은 학교 갈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투부장사의 의미상의 주워 자 일단 만드는 방법은 투부장사 앞에 집어넣는거죠 그쵸? 근데 넣을 때 4플러스 목적격일 수도 있고 그쵸? 오브플러스 목적격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언제 4플러스 목적격이고 언제 오브플러스 목적격인지는 여기 설명 보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오브 쓰고 It is kind of you 이런거였죠 It is kind of you to say so 그런 말을 하다니 너는 친절하구나 이런거였죠 It is easy for me to do that이죠 내가 그거 하는건 쉽다 라는 표현은 It is easy for me죠 왜 하는지는 선생님이 다른 문법이 가능한게 뭐냐라는 식으로 따져봤었죠 다른 문법이 아니고 다른 표현 방법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봤었습니다 근데 이걸 따져볼 때 조심해야 될게 나이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나이스라는 형용사 나이스라는 형용사가 사람한테 적용되면 착한이란 뜻으로 해석된 내용상 누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나이스면 그때는 오브플러스 목적격을 써야되고 그 다음에 나이스의 뜻이 좋은이란 뜻도 있죠 뭔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때는 포플러스 목적격을 써야되겠죠 여기 보면 어떤 형용사면 형용사를 쭉 늘어나요 이런 문법들 설명할 때 보면 이런 형용사일 때는 오브플러스 목적격을 써야되 라는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보통 문법책이 많은데 물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건 별로 내가 볼 때는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고요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풀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다고 네가 어떻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럴 때는 오브유를 써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다 뭐 하는 게 쉽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포플러스 목적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포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쓰지만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오브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여기는 뭐 어떤 형용사인지는 중2 때 교재에 나왔는데 중3 때 교재는 과감하게 생략되버렸네요 뭐 그때 나왔던 게 뭐 친절한 이라든지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착한 이란 뜻으로 쓰인 나이스라든지 맞죠? 그 다음에 엄격한 뭐죠? 엄격한 스트릭트죠 그쵸? 그 다음에 관대한 이란 단어? 스트릭트의 반대말이네요 제너러스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wise foolish stupid 이런 것들 스트릭트 엄격한 제너러스 관대한 이때는 오브플러스 목적도 쓴다 그래서 the table is too heavy for him to move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s too heavy the table is heavy 뭐 당연한 얘기죠 그쵸? 사람이 heavy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탁자가 heavy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똑같은 버전 is로 똑같은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it is too heavy to move the table 하면 뭔가 불완전한데요 for him을 넣어야 되겠죠 it is too heavy for him 그에게는 너무 무거워요 to move the table 하 지금 이제 to move the to move to move the table을 원래 여기 이건 무슨 정용법이죠 이거 명형 예? 부사 정용법이죠 왜 부사냐고 물어보면 그 테이블이 어찌 어떻다고요 그렇죠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고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정용법인 거죠 지금 이 문장 the table is too heavy for him to move 에서는 그 탁자는 너무 무겁습니다 누구로서 뭐하기에 그로서는 옮기기에는 얘를 문법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어찌 to move가 하는 일이 heavy를 꾸며주고 있죠 heavy의 풍사가 형용사니까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정용법이죠 근데 이때 이거를 it is too heavy for him to move the table을 바꾸면 명사 정용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he is too heavy to move the table is too heavy 하자 옮기는 게 무거운 거야 그 사람이 무거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for him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 어떻다 내가 멍청했다 누가 뭐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 생기도록 내버려 둔 것은 됐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건 멍청한 짓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you were very stupid to leave the change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자 to leave the 여기에 you were very stupid to leave the change 할 때 to leave the change 는 아까 전에는 가주어 진주어 니까 명사용법이죠 근데 똑같은 의미를 표현 전달하고 있는 you were very stupid to leave the change 할 때 to leave the change 는 무슨 용법이다 판단 근거죠 I think you were very stupid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 그때 되게 멍청했던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내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묻겠죠 Why was I very stupid 라고 묻겠죠 결국 궁금적으로 또 Y에 대한 대답인데 상대방이 내린 판단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stupid 형용사고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떤 씨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거죠 판단 근거이며 형용사 수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you were very stupid 아까 전에는 자 여기 형용사는 too heavy죠 근데 여기 형용사는 very stupid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too heavy에 he가 가능한지 사람이 가능한지 stupid가 you were very stupid가 된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for you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생략이 잘 되죠 그래서 일반인이란 말은 굳이 굳이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나 또는 문장 전체의 주어랑 똑같으면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 생략한다 뭐 문장 전체의 주어랑 똑같으면 생략한다는 건 앞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알렉스 was too sick for him to fall asleep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알렉스는 어땠다 너무 아팠다 누구로서 뭐하기엔 그로서 잠들기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생략한다 그러니까 아 이게 나와서 아깐 아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asleep not alive not 둘 다 뜻이 잠든이고 살아있는이죠 성경사인데 얘는 어떻게 밖에 못 쓴다 이렇게 밖에 못 쓴다 했어요 좋습니까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걸로 바뀌거나 그쵸 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성경사 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동사가 되는 것만 좋아하는 성경사 그래서 잠든하기 라고 해서 asleep baby 어 선생님 asleep이 잠든이고 성경사니까 asleep baby 하면 잠든하기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좋습니까 굳이 잠든하기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보통 동사가 되고 싶어하는 형용사는 알파벳 a 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i want to answer the question i want to for me 가 생각된거죠 그 다음에 we think him to be honest 그래서 우리는 생각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가 정직하다 라고 생각한다 아 이거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는데 we think him to be honest 는 그렇죠 5 3에 a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죠 we think him to be honest 우리는 그가 그러니까 so he is honest 그리고 또 뭐도 되느냐 we think that 그렇지 he is honest 하면 사명식으로 바뀌는거지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뭐 아 여기 해놨네 있습니까 careless 부주의한 사람 you are careles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와이즈 선명한 루드는 뭐였더라 어 그래요 그럼 레이지는 뭐하지 버릇없는 이죠 그래 그래서 비슷한 말은 임폴라이트 였죠 그 다음에 셀리의 뜻은 예 스튜피드하고 같구요 비슷하구요 크레이지 크레이지하고 같은 말은 인세인이 있습니다 크레이지 인세인 정신나간 셀피쉬는 뭘까요 선반 위에 있는 물공인가 셀피쉬인가 셀피쉬 이기적인 셀피쉬 그 다음에 크루얼 그 다음에 크루얼은 뭐예요 크루얼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샤니랑 짠 옛날 노래에서 이제 모르나요 반대말은 바로 옆에 있네요 제너러스 관대한 뭐 스트릭트 그러니까 크루얼하고 스트릭트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엄격한 스트릭트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또 널 말한 거 미인도 있죠 미인의 뜻은 짓궂은 그러니까 버릇없는 하고는 좀 다름이니까 이 미는 뭐 좀 이거 그러니까 버릇없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미는 못 참을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annoying 그치 뭐죠 짱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보통 이 앞에다가 annoying 앞에 my sister인 거 붙이면 되잖아 아닌가요 이제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아닙니까 아직 ing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니까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죠 you are annoying 그 다음에 뭐 할만한 거 있나 provide 나왔네 그렇죠 provide 나왔으니까 나중에 뭔 얘기 하겠죠 okay give 같아요 supply 같아요 supply 같죠 supply provide 그 뜻만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녀석이었죠 provide 뭐 하답니까 공급하다 주다 이렇듯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케어풀인가 보이고 이너선트가 보이네 b에 2번 보면 그쵸 이너선트 이너선트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절대로 노선트가 아닙니다 이너선트의 반대말은 G로 시작하니까 찾아오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도 보이고 그들은 나에게 물좀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네가 그녀의 실수를 비웃은 것은 잘못이었다 비웃다 하고 웃다는 다르죠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강의에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책은 네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네세스리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더니 그녀는 정직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머 타파에서는 포커스 7의 투부정사의 시제는 그래머 타파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자 투부정사의 시제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투부정사 뭐 오케이 내가 언제 희망합니까 현재 희망하죠 언제 거기 가기를 그렇죠 미래 또는 현재 현재 또는 미래에 거기 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투부의 단순한 동사 원형에 오는 녀석들은 주절에 주절이라고 그러는데 주절은 아니고요 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제 또는 미래 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 자 심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심의 뜻이 뭐였더라 심 어피어 비슷한 뜻인데 그렇죠 뭐 어피어가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 뭐뭐인 듯 보인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춥습니까 난 추워 오케이 심 도 마찬가지구요 그니까 look 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자 그래서 지금 she seems to be a doctor 이거 다뤄본 적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봤냐 일단 끊어 읽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의사인 것처럼 현재 의사인 듯 현재 보인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형태고 이미 익숙한 형태죠 she seems to be a doctor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겁만 드는 듯이겠죠 그쵸 그녀가 의사인 것 여기에 심스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does 들어있죠 그럼 does하고 is는 같은 시제다 다른 시제다 같은 시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이 녀석의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의사인 듯 현재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그녀가 지나가는데 의사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두르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같은 것도 나옵니다 he seemed to enjoy writing his blog 그래서 그가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었단 말이죠 어떤 듯 보였다 그의 블로그 작성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었다 그래서 언제 보였습니까 과거에 보였죠 그러면 이거의 시제는 언제 즐기는 듯 보였단 얘기입니까 과거에 즐기는 듯 보였단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우리가 그냥 그동안 알고 있던 2d의 단순한 동사가 온 것들은 이 시제를 따라간단 말이죠 이것도 2d의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제 과거니까 그래서 그가 과거에 보였었다 과거에 블로그 작성하는 걸 즐기는 듯 즐기는 듯 과거에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옛날에 그 남자를 봤는데 그때 아 나 블로그에 뭐 쓰는 거 되게 좋아해 계속해서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블로그에 뭐 그저그저그 계속해서 그거만 하더라 그게 취미생활인 것 같더라고 과거에 자기가 봤던 걸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문장이란 말이죠 내가 판단을 내린 것도 언제고 과거고 그 판단을 내리게 한 그의 행동도 다 똑같은 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 뭐가 됐다 it that he enjoyed writing his blog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simd 속에 뭐 들어있고 여기에도 deal 들어있죠 같은 시제라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이걸 보고 단순 부정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단순 부정사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정사 됐습니까 자 그런데 to have pp의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명칭은 have 플러스 pp가 들어있으니까 요런 이름 붙을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부정사라는 게 형태는 to have been to have gone to have 뭐 to have eaten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완료 부정사라고 하고 그래서 he sims 하고 있죠 sims 쓴다고 해서 상관없어 he appears to have been rich before 그래서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to have been rich before 했어 게다가 before라는 녀석도 있죠 그래서 언제 부자였던 듯 언제 보인다 그렇죠 전에 과거에 전에 과거에 부자였던 듯 지금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그 사람 뭐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놀러가서 사진을 봤더니 옛날에 막 뭐 람보르기니 뭐고 다니고 세계 여행하는 사진들이 막 나오더라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일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현재 보이는데 과거에 부자였던 듯 보인다 할 때는 he appears he seems to have been rich before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이는 건 언제인 거야 똑같이 현재인 거죠 it seems 여기는 does가 들어갔어 그런데 that he was rich before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돼 이유는 위에 무슨 부정사가 다 사용됐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는 안 합니다 완료부정사 얘 생긴 게 have 플러스 pp 있는 거 보고 완료라는 이름을 붙이겠죠 그런데 현재 완료는 아닙니다 절대로 to 부정사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 명목박정 명칭을 뭐라 그런다고요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절에 있는 주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꾸 저 주절이라고 그러네 이게 이제 구응이기 때문에 절과 절이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안 하는데 하여튼 문장의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ppears가 현재니까 여기에는 과거시대로 가게 됐습니까 이거 뭐 완료부정사라고 하고 to have ppa 형태로 사용된다 그래서 더 리딩롤이 보이네요 더 리딩롤 두 번째로 사용된다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또 또 또 잠깐 닫았다 열어야 돼 또 음 또 음 으 자 B에 4번 같은 경우에 뭐를 할 예정이냐면요. 해픈 대신에 코즈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말은 해프는 체인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이 아니란 얘기야. 헐트 같은 성격을 가진 녀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충 눈치챘나요? 리스트의 뜻은 알죠?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그는 누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전에 여기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원형부종사 하면 일단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 5-3의 B하고 C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5-3의 B는 무슨 동사? 4역동사. 5-3의 C는 뭐?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누가 뭐뭐 하? 보았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시켰다. 누가 뭐뭐 하? 시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원형부종사는 원형부종사라는 명칭의 정의는 뭐 없는 동사원형? 투 없는 동사원형. 시제랑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시제랑 관계없이 투 없는 동사원형을 써야 되는 상황에. 투 없는 동사원형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뭐란다? 원형부종사. 원형부종사가 사용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원형부종사는 투 없이 동사원형만 쓰는 형태로써. 5-3의 B와 5-3의 C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목적어의 어떤. 여기는 동사들이니까. 행동이겠죠. 목적어가 어떤 행동. 하. 시켰다. 내버려줬다. 도와줬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보았다. 그렇죠? 들었다. 그렇죠? 느꼈다. 거미가 내 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거. 이런 표현할 때. 느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원형부종사라고 한다. 오케이. make have let. 플러스. 준사역동사. 헬프가 있죠. 각. 오케이. 그 다음에 see. watch. 까지는. 무슨 각. 시각이죠. hear. 는. 청각이죠. listen to도 가능합니다. smell. 후각이고. taste. 는. 미각이고. feel. 촉각이죠. touch. 는 절대로. 지각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touch. 는 만지다고. 무엇을 만지다. 라는 뜻이지. 만진다고 해서. feel. 하는게 아니라. touch. 한다고 해서. feel.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빨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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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뭐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터치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만 하는 거야. 터치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켈리한테. 그녀의 가방을 열라고 시켰다. 이거 뭐야 이거. 어. 공산국가야. 됐습니까. 야. 가방을 열어. 됐습니까. 경찰관이 시켰습니다. 더 폴리스 오피셜 메이드. 누가 뭐 하. 으흠흠. 여기에 디드가 들어있죠. 가끔씩 선생님 이거 오픈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아니란 말이죠. 투 메이드. 투 웬트. 투 에이트.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렇죠. 이런 거 본 적 없죠. 당연히 투 부정사라는 녀석은 투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랬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투 만 없어졌을 뿐. 동사 원형 시제 일치니 어쩌니 딴소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됐이 생략됐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겁만 드는 됐이 온 게 아니고요. 그냥 5-3의 b라는 오형식 문장을 하고 싶었다. so. 켈리가 경찰관 말을 들었다 치면 so. 그때는 켈리 오픈드로 so. 얘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 거에요. so. 그래서 켈리 오픈드 her back. 우리 오형식 할 때마다 so라는 얘기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죠. 됐습니까. ok. i heard a dog bark at night. 내가 들었죠. 누가 뭐하. 으흠흠. 걔가 밤에 짓. 으흠흠. 들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오픈말고 다른 형태 되는 게 없죠. 그렇죠. 하지만 bark는 bark도 되고 to bark도 되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barking이 올 수 있죠. i heard a dog barking at night. 자 여기에 bark 대신에 barking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죠. 나는 밤에 짓고 있는 개소리를 들었다. 개소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로 약속한 이유는. 얘가. 뭐다. 현재. 둔사이지. 뭐가 아니다. 그렇죠. 동명사가. 아니다고요. 해성. 이것도 마찬가지 해성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흔히 동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ing 넣었을 때. 밤에 개가 짓는 것을 들었다.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기로 했고. 끊어있기도. 이게 아니고. 뭐가 됐었냐. 그러니까. bark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barking at night일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얘 쳐다봤고. 그렇죠. 위치. 워즈가 생략된. 그래서. 군사의 명사 중식이라는. 문법으로 바뀌고요. 엄밀히 얘기했을 때. I heard a dog. barking at night. 삼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할 뿐. barking at night. 뭐 할 뿐. 꾸며줄 뿐. 이거. 암만. 그러니까. I heard a dog. barking at night. 암만. 이뤄봤자. 최대한 적용하면. I heard it. 밖에 안 되는 거야. 난 그거 들었어. 이거 뭐. 밤에 짓고 있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형식이 삼형식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는 설명.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오형식이다. 라고 보통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냐. barking at night 했을 때는. so. so. was. bark. 이거 했을 때. so. a dog. was. barking at night. 오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는 밤에 짓고 있는 중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동작이 진행하는. 진행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란 말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라고 해석하란 말입니다. 동작이 진행 중인 순간.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느낌을 살리면. 난 짓고 있는. 밤에 짓고 있는 게. 예를 들었다. 그 동작이 진행 중인데. 내가 들었다는 느낌이. 좀 더 살아나죠. 물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킹이 오나. 발크가 오나. 하지만 느낌상. 좀 더. 뭐. 박진감 넘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 맞습니까. 아. 춥다 해놓고 안 켰네. 바쁜 관계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팔로우. 팔로우가 뭐냐.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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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세크리토리.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엔. 뭐 Gpla사리 Stour 나오고 있고. 베리건 누군가 그 이름 누군가 그 다음에 포커스 나인 대부정사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대가 들어가는 건 이거는 이제 빅이란 뜻이죠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플레이스의 의미죠 리플레이스 뭐하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커다란 부정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정사 그러면 이 리플레이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제일 먼저 만나는 여러분들의 문법을 배운 히스토리를 생각하면 대 명사 제일 먼저 배우죠 뭐 할 때 여러분들 뭐 안방 길어 봤자 했던 것들 뭐 근데 인칭 대명사도 있지만 지시 대명사도 있긴 하죠 대 명사 였고요 그 다음에 또 대 그 다음은 뭐 배웠나요 대 대 동사를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두의 뜻이 사실 알고 봤더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I do homework 그렇죠 그 다음에 I don't do homework 할 때 don't 그렇죠 do you do homework 할 때 조동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그 다음에 최근에 배웠던 I do like it 그렇죠 이렇게 배웠죠 그 중에 대동사라는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모두 배우게 된다 대부정사라는 것들 대부정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되게 치사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왜 치사한 문제로 느껴지냐면 그냥 to를 안 썼을 뿐인데 틀린 문장의 대부분 to를 그냥 뭐 별로 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긴 단어도 아니고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닌 to가 없는데 틀린 문장의 대부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to 부정사 대신 to만 남겨놓은 걸 보고 대부정사라 그래요 to 뒤에 to가 원래 있어야 부정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일컬을 수가 있죠 to만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뭔가가 동사의 어떤 덩어리가 생략됐다 to만 남겨놓은 걸 보고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정사는 앞에 나온 to 부정사 동사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to 부정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에서 to 뒤에 있는 동사 원형 부분을 생략하고 to만 남겨놓은 걸 대부정사라고 한다 전치사의 to하고는 다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o만으로 to 부정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다 예문 쭉 읽어보면 어떨 때 쓰는지 딱 보이죠 그래서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OK not to 까지만 이거 느낌이 살겠죠 그러니까 she wanted to go to the concert but Peter told her not to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o로 끝나는 문장을 많이 만날 일은 잘 없어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to로 끝나는 문장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됐습니까? OK to do에 not 넣으면 그러니까 not to만 남는 거죠 그녀는 콘서트장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피터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콘서트장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대부정사의 쓰임은 조동사처럼 쓰이는 have to be going to be able to 그 등의 부정사 부문에 to로 사용된다 to로 사용되는 것들 보이네요 OK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캠핑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가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go camping with him but I have to 됐습니까 뭐 여기에 힘이 my father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만 시간이 없으시죠 안 좋아집니까 알겠습니다 지인 이름? 그냥 그렇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럴 나이죠 그냥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하다가 고기 먹어라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은 완성하라 정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과 대부정사를 꼭 써서 완성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니들이랑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했나? OK 잠시만요 내가 만든 거 있는데 어디 갔지? 내가 만든 거 있는데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어디다 넣어 놓을 것 같아요 어 추가되어 있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있는 중3 클래스에 보면 독립부정사,투부정사,수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나서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이거 비슷한거 뭐 이거 투부정사 말고 딴거 쓰는것도 배웠는데 frankly speaking honestly speaking 이런거였죠 to be frank with you 는 frankly speaking to be frank with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가 보이죠? 설상가상이 뭔지는 알죠? 그쵸? 비슷한 말은 뭐가 있습니까? 엎친 대 덮친 격이죠 엎친 대 덮친 격으로 to make matters worse 자 이거 이 부분만은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요 그쵸 5-2죠 이거 worse는 bad의 비역급이니까 make a 어떤이구요 그래서 matters의 뜻이 여러가지 상황들 문제들 이란 뜻으로 되었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자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고등학교에 긴 글을 읽고 있는데 to make matters worse 해놓고 보통 이제 얘들 쓰고 나면 이게 제일 앞에 와요 보통 어떤 문장에 제일 앞에 온 다음에 신표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이 새로 시작합니다 근데 뭐 보니까 뭐 쭉 읽고 있는데 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to make matters worse 해놓고 뭐가 또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이런 표정의 내용이 나왔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to make matters worse 하면 표정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할 때 중요하냐 글의 순서 할 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근데 to make matters worse 했으면 네가 생각하기에 그건 뭐 객관적으로도 더 안 좋은 상황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요런 것들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to make matters worse 딱 막 여러분들 문제 풀고 있는데 만났어 그럼 당황하지 말고 철상가상도 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렇습니까? 뭐 그는 뭐 보통 이럴 때 뭐 심경변화 할 때 많이 나와요 심경변화 이 사람은 어떤 글을 쭉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의 감정이 쭉 나오는 글이 있잖아 뭐 어떤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이제 구경하려고 갔어 처음에는 기분 좋겠지 그쵸? 근데 갑자기 뭐 장비에 다이빙 장비에 이상이 생겼어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to make matters worse 했어 그쵸? 그러고 나서 뭐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쵸? 그럴 때 쓰는게 to make matters worse 다 뭐라구요? 입이 기억하죠? to make matters worse 그 다음에 뭐 이거 됐습니까?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은 달라요 됐습니까? 너에게 진실 아 진실을 말하자면 이죠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그렇습니까? 자 뭐 비슷한 뜻으로 보이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 to be frank with you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식의 얘기를 했을 때 to be frank with you 를 쓰냐면 뭐 누가 뭐 자기가 뭘 했대 만들었대 뭐 이런 거 했대 끄고 나서 끄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이 피자 만들었는데 맛보고 어떤지 좀 얘기해줘 먹어봤는데 막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럴 때는 to be frank with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숨겨왔던 비밀이 있어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스파이더맨이야 몰랐지 그쵸 내가 스파이더맨인거 몰랐지 그쵸 내가 사실 스파이더맨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to tell the truth I am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까 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할 때 시작한 많이 쓰이고요 이거 어떤 secret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지금부터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그쵸 뭐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면 뭐 내가 사실은 네 아빠다 라는 거 to tell the truth I am your father 뭐 스타워즈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뭐 그거는 본 적 있잖아 시꺼먼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망토돌이고 다니면서 막 사람 막 죽이고 다니고 전혀 모릅니까? 다스베이더 몰라요 다스베이더 찐이나 내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나들 다스베이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뭐 이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마는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슬슬 좀 알아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o tell the truth to tell the truth I am your father 알겠습니까? 서로 막 칼 싸움 하면서 서로 죽이듯이 싸웠어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 이제 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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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이를 살려주면서 자기가 희생해서 살려주면서 I am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전까지는 이제 나쁜 놈의 부하가 돼가지고 지 아들이랑 죽일듯이 싸워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은 내가 나는 알지 쟤가 내 아들 쟤는 얘가 아빠라는 걸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생해서 아들을 살리면서 사실은 내가 네 아빠다 to tell the truth I am your father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올 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 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은 that to say 자 우리가 maybe 도동사 may 같은 뜻으로 표현하는게 뭐였더라 chances are that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chances are that 너희들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chances are that it is rain 뭐 이런거 it may rain 이런거라 했죠 그냥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that is to say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이거 근데 모아놓으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that is to say 즉 말하자면 that의 뜻이 즉 뭐 이런 뜻으로 that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인데요 자 얘는 that is to say 뜻을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 사용되냐 자 뭐라 뭐라 쭉 얘기했어 그런 다음에 that is to say 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다 치자 그럼 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앞에 뭔가를 설명하거나 또는 뭐 어떤 주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that is to say 하고 나서는 뭐가 나오겠다 요약하는 게 나오겠죠 그쵸? 뭔가 길고 그러니까 that is to say 문제가 나오는데 주제를 찾으래 문제가 유형이 여러 가지 모의고사 풀면서 이건 주제찾기야 이건 어법이야 이거는 글의 순서야 문장 삽입이야 무관한 문장찾기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우리가 나눠서 모의고사에 그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제찾기일 때 주제찾기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문제는 뭐가 관건이 될 수 있냐면 시간이 관건이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별로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이게 만약에 that is to say 가 주제찾기에 있으면 엄청 고마운거죠 왜냐하면 that is to say 뒤에 쭉 다시 말하자면 이란 말이니까 자신의 주장이나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요약본이 뒤에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시간이 정말 없는데 내가 주제찾기 문제 빨리 풀어야 되겠어 봤는데 that is to say 가 있어 앞에 거 버리고 that is to say 뒷부분을 보면 답이 쉽게 찾아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자 그 다음에 dare to say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이 뭐다? dare to say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뭐뭐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표현은 not mention 자 mention은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친근해진 단어 그쵸? 소셜미디어로 SNS라고 그러죠 한국 공굴리시로 또 할 때 mention이 뭐죠? 태그? 태그하고 mention은 좀 다른데요 OK mention하면 mention의 뜻은 언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언급하다 내가 뭐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누군가 어떤 나랑 친구 관계인 누군가를 mention을 넣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도 이거 봐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 그럼 알림이 뜬단 말이에요 쟤가 무슨 글을 올리면서 나를 mention했네 그러니까 mention의 뜻은 언급하다 라는 말이야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에 말하다 근데 그 앞에 not to do 를 붙였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이고요 뜻은 뭐뭐 말할 것도 없이 가 뭐다 not mention 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냐 이건 문법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의미적으로 하는 짓이 뭐랑 똑같냐 짜 이거하고 같은 식의 느낌인거죠 A as well as B 이런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다빈치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 다빈치 was a great painter 다빈치 was 아 이거 뒤로 가야 되는거구나 그렇죠 다빈치 was an innovative cook 그리고 not to mention he was a great artist 아 선생님 좀 잘못 이거 not only 이 느낌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의 느낌 아 그래서 어 not to mention 에 대해서 우리가 알건 알아둬야 될거는 뭐 이런거 있어 이런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들어와서 5억셋으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게 아니라는거 예 괜찮아요 아까전에 이게 not to mention 쓰는거 다빈치 was an innovative cook not to mention he was a great artist 이런식으로 not to mention 뒤에 오는건 야 니들 다 이건 알고 있잖아 이런 느낌의 깨 뒤에 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찾기라면 not to mention 앞쪽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했던 다빈치 얘기가 다빈치가 위대한 화가였다는게 전체 글의 주제였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니들은 몰랐겠지만 뭐 쿵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였으니까 그 뒤에 얘기한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not to mention은 그런 역할을 하는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야될건 뭐냐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하는 역할이 뭐다라는 것도 고등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게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to be sure 확실히 크게 어렵지 않죠 뭐 바꿔 쓸 수 있는건 certainly 이런거 있어요 certainly 이런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to be sure 어쩌구저쩌구 했어 좀 결론내는거죠 확실히 그런 이노베이티브 쿡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 사람 뭐 이런 장치 여러가지 장치도 만들었고요 그쵸 뭐 개구리 쫓아내는거 뭐 이것도 막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그래서 to be sure he was a great he was a great 이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o be sure 뒤에 어느 쪽의 방점 to be sure 앞이냐 뒤냐 어느 쪽을 집중해서 좀 더 봐야되느냐 이런 것들 not to mention 앞이었어요 근데 to be sure 뜻이 확실히 라는 뜻이니까 확실히 보세요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to begin with은 그냥 쓰는게 아니고 여기 어떤 것을 하나 넣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래 들어서 to begin with 뭐할까 그냥 쓰기도 합니다 참 to begin with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런 뜻인데 아까 전에 to be sure 뭐랑 갔다 했다 suddenly 하고 갔다 했죠 그렇다면 to begin with은 뭐하고 갔다 first 하고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begin with은 보통 어떤 절차 뭐 how to make pizza 라고 써놓고 1 써놓고 to begin with making pizza 됐습니까 피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는요 you need you must have you must prepare 그리고 재료 얘기하겠죠 이런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절차 단계를 설명하는 거야 to begin with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to begin with을 만났어 이거 뭔가 이제 설명하는 거구나 뭐 그 뒤로는 주로 명령물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쵸 to begin with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식의 글이 진행될 것이 예상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자면이 보입니다 말하자면은 뭐다 sort to speak 됐습니까 sort to speak 말하자면은 sort to speak sort to speak sort to speak 은 뭐하고 같은 느낌이냐면요 that is to say 하고 같은 느낌이야 됐습니까 sort to speak sort to speak 마찬가지 어떤 때 쓰느냐 하면요 뭐 이렇게 글이 있는데 여기에 sort to speak 이 있어 자 그러면 sort to speak 이 있는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는 유형 문제 중에 하는거에요 sort to speak 들어가면 여기 앞 앞부분이 어떠냐면 이 바이 어려워요 다 하나도 막 어려운 거 막 들어있구요 막 읽어도 뭔 소리도 모르겠어 막 그럼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읽다가 절망하고 아 이 문제 못 풀겠다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밑에 sort to speak 있는거 그러니까 막 sort to speak 쓰는거 같은 경우 앞쪽에 막 애들한테 야 이 문제 니들 풀 생각도 하지마 이거 졸라 어려운 거야 이러다가 sort to speak 나오고 나서 엄청 쉽게 풀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거 있을까 아 세트스픽 들어가라는 예를 들어 뭐 인간의 뇌는 뭐 이런 글이 있다 진짜 인간의 뇌는 인간의 뇌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 왔습니다 뭐 이런식의 글이 있다 진짜 인간의 뇌는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후각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막 그걸 영어로 막 써놓으면 뭐 되게 어려운 글로 참 막 듣게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 아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을 때 sort to speak 해놓고 뭐 야생 상황에서 인간들은 뭐 자신들을 잡아먹는 인간 어떤 뭐 predator 포식자가 있다 치면 시각으로써 또는 청각으로써 하는 것보다 후각으로써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식으로 좀 더 쉽게 풀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sort to speak 가 사용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날 녀석은 이상 뭐 이런 얘기하자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 느낌 들겠지만 이란 뜻은 strange to say 그러니까 오케이 strange to say 했으면 뭔가 어떤 느낌의 말 뭐 strange to say 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 만드는 장인이다 피자 엄청 잘 만들어 근데 strange strange to say 뒤에 그럼 어떤 말이 오면 어울릴까 I don't like 피자 I don't like 피자 이런 말 오면 어울리겠죠 피자 진짜 잘 만들어 막 엄청 맛있는 피자 피자 막 해갖고 막 한 10억 버렸어 그쵸 피자 팔아가지고 10억 버렸어 근데 그 사람 인터뷰에 인터뷰 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뭐 여러가지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피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Can you say I don't like 피자 그렇습니까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런 뜻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이 라는 표현은 needless to say죠 needless to say ok needless to say가 말할 필요도 없이 라는 뜻인데 여기에 needless to say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ok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잘 못잤다 이러면 뭐가 이상한 말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말이지만 난 잘 못잤다 He didn't sleep well 그렇습니까 ok 뭐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내가 이제 뭐 이 사람이 B고 이 사람이 A인데 둘이 같이 캠핑 갔어 그렇습니까 캠핑 갔는데 A가 B 코코는 소리 때문에 못잤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코코는 소리 때문에 나 한 사람도 못잤단 말이야 그랬더니 strangers say I didn't sleep well 좋습니까 밤새도록 코고라놓고 좋습니까 나도 못잤어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gin with I love my case voice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뭘까 내가 말하는 그의 가수로서의 단점이 계속 열거되겠죠 자 일단은 목소리부터 말하면 안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To begin with I don't like his voice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목소리부터가 말하면 안든다 됐습니까 To begin with I don't like his voice 위에는 계속되는 뭐 지적 단점 지적이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끝에 쑤 잠깐 만나봅시다 끝에 쑤 끝에 쑤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끝에 쑤 Needless to say Needless to say Needless to say Needless to say 그니까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니까 이거 뭐냐 A as well as B의 느낌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irst 말고 To begin with To begin with 그 다음에 어 이거 왜 또 나와 Not to mention 아 참 미안합니다 Not to mention 비슷한 말이죠 아까도 Not to mention 앞에 중요하다 했고 Needless to say 앞에 중요하다 했어 Not to mention 얘는 뭔 소리야 왜 이래 Not to mention Not to mention 그 다음에 So to say So to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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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가 나온다 쉽게 풀어준 거 됐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So to speak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놓고 뭔 말을 좀 지어내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So to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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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솔직한 의견을 얘기할 거에요. 오케이, 5형식, 5-2였어. To make matters worse. 전형적인 make의 어떤 이었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좋은 상황인데, to make matters worse 뒤에, 아이고 다행히다가 올 리가 없어. 더 안 좋은 일, 설상가상국. To make matters worse. That is to say. 얘가 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That is to say. 소트 스피크하고 같은 역할이라 했어. 뒤에 쉬운 거 나온다고 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패스트푸드 안 좋아해, daily to say, 나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니까, 다시 말하자면, daily to say. That is to say. 그 다음엔, To be sure. 됐습니까? To be sure. To be sure. 뒤에는, 글을 쓰거나 말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에 찬 의견이라든지, 또 뭐, 확실한 사실 같은 것 같아요. To be sure. To be sure. 그래서 뭐, 양소류는 확실히, 양소류는 확실히 어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어릴 때는 물 속에 살고, 그 위로 무기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쓰는 게, To be sure. To be sure. To tell.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엄마 아빠가 시컷 같이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To tell the truth. I hate you.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이혼해! 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뭐, 보면은, A little 바꿨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Nervous 바꿨을 수 있는 거, C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W는, 1학년 때도 다 바꿨고, 안 났던 것 같고. 그, 찬아. 2, 1, 2, 3번 있죠. 이거 3번. 3번은 이거,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됐습니까? då, 뭐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하죠. 다른 방법 중고하지. 오케이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3번 완성하고 와서 이 사람은 이 말을 한 사람한테 What is your job이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지. 아니 참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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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하고 나서 이 말을 한 사람한테 What is your job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테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북웜이 뭔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C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B가 말하는 거라 치자. 됐습니까. B가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됐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는 의사가 아니고 확실히 그 영화는 재미있고요. 이렇게 해서 투부정서 파트에 대한 본교재는 끝이 났습니다. 투부정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2학년 때 플러스 3학년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3학년 때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투부정서 많죠. 이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학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교재죠. 중학생이라면 정리하고 고등부로 올라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제풀이는 어디서부터? 5부터 안 짜야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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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